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컴퓨터를 어느정도 쓰신 분들도 의외로 기본적인 기능을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알아야 하거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윈도우의 기본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거의 이런 방식으로 쓰실 텐데요. 이렇게 바탕화면에 아이콘들이나 폴더를 굉장히 많이 꺼내 놓고 쓰시죠. 컴퓨터를 많이 쓰신 분들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컴퓨터 속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전부 메모리에 로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모리에도 영향을 주죠. 되도록이면 바탕화면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 말씀은 정렬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개수를 줄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 폴더에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만 해도 컴퓨터가 부팅 시작이 될 때 이 많은 폴더를 다 로딩해야 되는 수고를 덜어주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시동되는 속도도 빠르고 컴퓨터도 훨씬 쾌적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바탕화면에 많은 폴더나 파일을 꺼내놓지 않고 쓰시는 거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폴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파일들을 하나로 묶어서 저장을 할 때 폴더를 만들게 되죠. 평상시에 파일 서류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폴더를 만드는 방법은 바탕화면에 우측 버튼 클릭한 다음 새 폴더 누르시면 새 폴더가 나오게 되겠죠. 이 새 폴더는 계속 만들 수 있고 만들 때마다 2, 3 계속 번호가 붙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폴더를 만들었을 때 파일들을 폴더에 넣을 때는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 있는 사각형 박스 안에 파일들이 들어가게 되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클릭, 드래그해서 동시에 잡고 움직일 수가 있죠. 이때 클릭은 항상 좌측 버튼이죠. 우측 버튼은 특별한 경우만 쓰는 거고 마우스는 항상 좌측 버튼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한 다음 이렇게 폴더 안에 넣었죠. 그러면 벌써 이동이라고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좌측 버튼을 띄게 되면 들어가게 되겠죠. 다시 열면 그 안에 파일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폴더를 만들고 폴더 안에 파일을 넣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폴더 안에 파일을 넣었을 때 이 폴더명을 바꿔줘야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폴더인지 알기가 쉽겠죠. 예를 들어서 문서만 넣은 문서 폴더라든지 사진만 넣은 사진 폴더, 내 일기만 넣은 일기 폴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름이 있어야 보기가 쉽죠. 그때 폴더명을 바꾸는 방법은 클릭하고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반전이 되죠. 여기도 클릭하고 잠시 기다리면 반전이 안됩니다. 그 폴더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기다려야 반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폴더가 선택되어 있을 경우 바탕화면을 아무데나 클릭을 했을 때 아무것도 선택이 안되어 있을 경우 이 폴더명을 바꾸고자 한다면 선택, 그 다음 클릭하고 잠시 기다려야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거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폴더명을 바꿀 때는 항상 단축키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키보드 상단에 보면 F1부터 F12까지 쭉 붙어 있죠. 여기서 F2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넣어줄 수 있죠. 목록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폴더명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 바탕화면 크기를 변경을 해볼텐데요. 마우스로 바탕화면 아무 곳이나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면 디스플레이 설정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디스플레이 설정을 들어가시게 되면 내 모니터가 보여줄 수 있는 화면 사이즈를 다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해상도라고 나오죠. 여기 있는 게 지금 1280, 720인데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내 모니터에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해상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권장을 쓰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권장을 쓰시게 되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여러 가지 해상도를 바꿔가면서 본인의 눈에 제일 알맞는 해상도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해상도들을 선택함에 따라서 지저분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깔끔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양쪽 면이 잘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결정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권장 해상도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많이 축소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좀 불편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권장 말고 본인이 눈에 보기에 좀 편한 걸로 여러 가지로 해서 바꿔서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디스플레이 설정을 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에 있는 스크롤 휠 있죠. 그걸 돌려주면 이런 식으로 확대가 돼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기에 훨씬 더 쾌적하게 볼 수가 있겠죠. 시원시원하게 보이니까 이용하시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또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기라고 있죠. 이 보기에서 아이콘을 확대하거나 축소해 줄 수 있어요. 보통 아이콘, 그 다음 또 보기 가셔서 큰 아이콘.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편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컨트롤 누르고 스크롤로 조절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원상복귀 할 때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원상복귀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측 버튼 보기에 가서 보통 아이콘을 눌러주셔야지만 정확한 원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바탕화면이 항상 똑같으면 재미가 없죠. 이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탕화면이 시원한 경치가 계속 바뀌어서 나오면 할 때마다 기분도 새롭고 좋겠죠. 우측 버튼 또 클릭하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개인 설정이라고 나옵니다. 이 개인 설정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배경이 나오고요.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배경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매일 새로운 배경화면을 얻기라고 있죠. 여기를 들어가세요. 그러면 한 번에 한 장의 세계 사진 탐색이라고 해서 배경화면을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화면들은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장소들을 그때그때 다른 걸 보여주게 됩니다. 훨씬 새로운 기분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들어오게 되면 바로 다운로드가 돼요. 이렇게 여기서 파일 열기 바로 합니다. 예쁜 사진이 시작 중임 이렇게 나오고요. MSN을 내 홈페이지로 설정. 마이크로소프트 빙을 내 기본 검색 공급자로 설정한다고 하죠. 이게 싫으시면 끄고 하시면 돼요. 이걸 설정을 해놓으면 처음에 웹페이지를 열었을 때 무조건 MSN이 나오죠. 그 다음에 검색 엔진이 빙이 되어버리니까 크롬 같은 게 기본적으로 안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먼저 나옵니다. 이런 게 싫으실 때는 끄고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바뀌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체크합니다. 벌써 이렇게 바뀌었죠.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배경이 바뀌게 돼요. 내일 되면 또 다른 배경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세계 곳곳을 항상 새로운 기분으로 보면서 컴퓨터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원래대로 돌아가시려면 다시 원상복귀 눌러주면 됩니다. 간단히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배경을 변경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배경을 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찍은 가족 사진이라든지 여러분이 찍은 경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경화면으로 줄 수도 있죠. 여기 찾아보기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장해 놓은 사진이 있죠. 그것만 선택을 해 주시면 사진 선택하면 바로 그 사진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작업 표시줄이 계속 나와서 불편하다든지 또는 작업 표시줄이 자꾸 가려져서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도 한번 볼게요. 일단 작업 표시줄 위치부터 변경을 해 볼게요. 이 작업 표시줄을 잡고 우측으로 붙이거나 또는 좌측으로 붙이거나 상단으로 붙이거나 이렇게 위치를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작업 표시줄 경계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화살표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작업 표시줄 위에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작업 표시줄 설정이라고 나오죠. 작업 표시줄 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데스크톱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라고 있어요.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그러면 바로 작업 표시줄이 없어져버리죠. 이렇게 하면 좀 더 화면을 넓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작업 표시줄이 필요하실 때는 마우스를 하단으로 붙이게 되면 작업 표시줄이 올라오고요. 다시 빼게 되면 작업 표시줄은 가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계속 가려지거나 나오는 게 싫으신데 자꾸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다시 가셔서 우측 버튼 클릭해서 작업 표시줄 꺼낸 다음 데스크톱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를 끄면 이제는 항상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은 여러분이 자주 쓰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죠.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주 쓰실 경우에는 여기는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해당 프로그램을 클릭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빼버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가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프로그램은 없어지느냐? 아니죠. 여기 그대로 있어요. 바로 가기가 복사돼서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클릭해 주시면 포토샵이 실행되겠죠. 그 다음은 바탕화면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게 싫으세요. 그러면 이걸 잡고 이렇게 해서 작업 표시줄에 얹어버리세요. 그러면 고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것만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겠죠. 이것은 실행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고요. 이것은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미 실행되어 있는 것들은 아래쪽에 줄이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이 보이고 아직 실행이 안 된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바로 가기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은 프로그램 찾으실 때인데요. 이렇게 해서 일일이 내려가서 찾고 하시죠. 그러실 필요 없이 여기 있는 검색 버튼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검색 버튼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작업 표시줄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검색에 보시면 지금 표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숨김으로 되어 있으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표시로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 검색 버튼 누르시고 여기에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죠.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은 기존에 이미 실행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앱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웹에 접속한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보여주게 되겠죠. 만약에 포토샵을 실행하시려고 하시면 앞글자만 쳐도 벌써 나오죠. 여기서 바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 버튼을 굳이 누르지 않으셔도 시작 버튼만 누르셔도 여기서 치시면 바로 뜨게 됩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자주 쓰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럴 때는 프로그램들 위에 보면 알파벳들이 붙어있죠. 이 알파벳을 눌러주면 알파벳만 나오게 됩니다. ABC부터 ㄱㄴㄷ까지 쭉 나오죠. 여기서 해당하는 알파벳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그 알파벳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여기는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여기에 등록을 아예 해줄 수도 있어요. 여기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여기 끝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화살표가 나오게 되죠. 클릭 드래그해서 눌려 놓고요. 내가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은 여기에 아예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를 자주 써요. 그러면 클릭 드래그해서 얹어주시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위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것만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겠죠. 여기 등록하는 것은 여러 개 등록시켜도 상관없고요. 여기 등록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건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이 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은 필요 없어서 지워야 되겠는데 이럴 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제거를 해주시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삭제되니까 안되고요. 제일 위에 있는 시작 화면에서 제거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에서만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자주 쓰는 프로그램은 여기에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쓰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폴더 모양을 바꾸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폴더 모양이 다 같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죠.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그럴 때는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사용자 지정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아이콘 변경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 폴더 안에 있는 내용물을 유추할 수 있는 아이콘들을 지정을 해주시면 폴더가 여러 개 있을 경우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용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문서가 들어가 있는 폴더일 경우에는 폴더를 아예 이런 문서 표시로 바꿔줍니다. 확인해 주시면 적용 버튼이 나오죠. 이 적용을 눌러주시면 바로 문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열어보시면 폴더가 열리게 되겠죠. 여러 가지 폴더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한눈에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어요. 필요 없으시면 아이콘 변경 다시 누르시고요. 여기서 기본값 복원 누르시고 다시 적용시켜 주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더에 내가 원하는 사진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폴더 선택을 하시고요. 파일 선택 누릅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파일 선택을 해주시고 열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적용을 해주시면 이 폴더에는 이런 식으로 사진이 들어가게 되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관련된 파일이다. 그러면 그 사람 사진을 등록을 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죠. 여러분이 관련된 사진을 아예 등록을 해두시면 폴더를 찾으실 때 좀 더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 등록한 것은 이 폴더에만 해당하니까 새로운 폴더를 열면 아무 상관없죠. 그대로 나오고 이 폴더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메모장 실행해 볼게요. 누르시고 메모장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바로 나오죠. 실행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메모장이나 문서 편집 프로그램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실 때 지금 한글인지 영문인지 몰라서 입력하시다가 다시 지우고 키보드에 한영키 눌러서 바꾸고 입력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입력이 지금 한글이 되는지 영어가 되는지 아는 방법은 아래 작업표 시즈를 보시면 여기 A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영문 상태인 거죠. 키보드에 있는 한영키 누르시면 바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용하시는데 가끔 쓰실 때 한글이 전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키보드에 한영키를 눌러도 계속 영문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에 직접 마우스를 클릭을 하셔서 바꿔주시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한번 적용하면 그 다음부터는 한영키가 또 적용이 돼요. 이런 것들은 윈도우 이용을 하실 때 가끔 나오는 버그가 되겠습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이용하시기에 좀 편리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윈도우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익혀두셨다가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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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